코로나19 발생으로 강원도의 여행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20년 여행업 매출액은 1조 9,19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여행업 매출액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뜻하는 인바운드는 79%, 아웃바운드는 95%, 국내 여행은 85%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처럼 활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고 싶은 희망지역으로 강원도가 제주에 이어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